김다영 배우님께 영주시 홍보대사 시기가 같고 추연료를 일부 기부하신 걸로도 아는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셨는지도 궁금합니다. 네, 말씀해주신 대로 또 제가 영주시 홍보대사라서 또 이런 좋은 인연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너무 행복하고요. 저는 영화에서 제 모습 그대로 가수로서 함께하게 됐는데 촬영하는 내내 너무 행복했고 영화를 보면서 저도 시골에서 자랐다 보니까 정겹고 너무 좋더라고요. 많은 분들이 영화 보시고 힐링하시고 감동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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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운 흥기 영화 개봉 너무너무.. 아, 아니죠. 흥기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앞으로 흥기를 시작으로 더욱더 많은 열정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와, 남상Р front. 후ooo 와, 여기 있네. 하하하 아, 좋아하십니까. 하하하 핫 비단 șt 그리스로의 마술의 인사밭 대화번째라!